왜? 왜? 하... 너 한격적이야! 12살 때부터 난 너 응원했으니까 내가 누굴까? 궁금하지 너랑 같이 운동하면 재밌을 거 같기도 하고 너만 믿으면 되겠네 응 나만 믿어 내가 널 믿는 것처럼 너 어떻게 속한 데가 없냐? 세계 비공식 심리로? 미안한데 연애질 한 번만 할게요 박태현아, 그거 아냐? 이거 첫눈이다? 같이 가자, 마이썬! 손은 기분이 딱 좋은데 너 나 좋아한다니까? 응 나 너 많이 좋아 내가 더 좋아 오전 자원 놀고 싶은데? 지금 너 키스하게 담아네 키스? 아니? 니가 나 인정해주는 반만이라도 니 자신을 좀 인정해줄까? 니가 나 인정해주는 반만이라도 니 자신을 좀 인정해줄까? 포언이 그렇게 간절하면 그냥 니가 이거 나는 그냥 내가 할래 혹시 493킬로미터 뭔지 알아? 휴공식 세계 신기록 응 그거 그때 썼던 라켓이랑 똑같은 거 그래도 잡자, 제발 죽겠는 거라고 왜 웃어? 귀여워서 왜 때려? 얄면서 왜 또 웃지? 좋아서 왜 계속 때리지? 좋아질까봐 좋아질까봐